또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3일 날 지난주 말이죠 금요일 날 그때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전 경남지사 연말 특별 사면 대상 포함시킨 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정말 어떠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안 아주 비열한 자죠. 사면 심사를 총괄했으니까 아니 지금 이명박은요. 박근혜 그래도 사과라도 몇 번 했어요. 이명박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고 정치 보복이고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에서 하실 내용이 어떤 정치적 통치 행위가 아니라 개인 비리 아니에요? 대부분 개인 비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감옥살이도 훨씬 짧아요. 훨씬 짧죠. 지금 15년 남았습니다. 날 아프다고. 실제 감옥에 있었더니 기간도 짧고. 날 아프다고 나와 계시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사과도 안 하고 이명박뿐만 이명박 측근들도 이명박 제값도 하고 아직도 우기고 다녀요. 이번에 다 이름 올렸죠. 사면 명단에. 네. 그런데 문더기로. 그것도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자기들이 구속시켜놓고 자기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되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사단에 대폭 들어와 있잖아요. 정권에.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의 요구니까 그걸 들어주려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고난을 또 남용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네. 이명박 사면은 옛날에는 80%까지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박근혜 풀려난 다음에는 박근혜 풀려났으니까 풀어야지.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 점을 저희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50% 이상이 지금 아직도 과반수 이상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몸이 안 좋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사면을 해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지금 아픈데 오히려 정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형집행정 나와있지만. 그래서 나이롱 환자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나이롱 환자라는 비바를 취해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기다 끼워놓는 게. 거기다 왜 끼워놓냐고요. 본인이 제발 끼워놓지 말아라 그러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다 반대한다고 그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안 하겠다고. 김경수 지지자들도 다 반대하는데 복권도 안 해주면서 5개월. 그러니까요. 15년 남은 사람한테는 사면 복권 다 해주면서 5개월 남은 사람한테는 복권도 안 해주면서 그냥 사면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은 정차질도 없는데 복권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는 어쨌든 대법 유죄가 났지만 그 드리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여전하죠. 결백을 주장하고. 국민들의 상당수도 결백을 다 믿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죠. 나중에 정책 선택은 본인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남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어디서든지. 아주 품성이 좋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드리킹 사과 연루자인데 못 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해 보여요. 그리고 설령 일 무실수가 있다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래 감옥 있을 일도 아니고 다시 기회를 안 줄 일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싫다는데. 그러니까요. 왜 풀어줍니까. 완전 이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 비리와 고난 남용했던 자들을 면제부를 주면서 김경수 딱 끼워넣어가지고 구색 맞추기 정말 그런 비명으로. 치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치사하죠. 이번에 그래서 같이 김경수 전 지사 끼워 넣으면서 이쪽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그쪽 사면 포함해가지고 김기춘, 최경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윤석열 한동훈이 집어넣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민주당 쪽으로 선거에 나오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런데 어느 날 조국 사건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삼족을 멸하는 사건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자기 세력이니까. 또 다 친히 찐박이 지금 윤석열 치아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 풀을 수 없게 되시니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이하게 풀어주면서 김경수라고 하는 훌륭한 범야권의 범민주주 세력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사면의 어떤 명분이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이 통합되려면 우리 국민들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생충 같은 영화 기생충 같은 파국이 안 생겨요.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말해준 내용이에요. 기생충을 만든 이유는 박근혜 때 이명마면 박근혜 같은 정권 정책을 펼치면 양극과 불평등 민생으로 심화될 거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통합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개개인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지하에 사는 두 계층을 통해서 알려준 거고 그때 당시 영화가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번에 수제 났을 때 실제 반지하에서 기생충 가족은 살잖아요. 지하에 물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이 죽는 훨씬 더 끔찍한 거거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폭동이나 개개인의 복수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게 국민통합이고 그다음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사회가 통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찰을 알면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과 친하면 죄가 없고. 정치검찰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거나 주장하면 다죄가 되는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에 따라서 전관 특혜, 전관 비리. 이러면 어디 사회가 통합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폭동이 안 일어난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맞습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착해요. 사회 통합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면도 가장 나쁘고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한 자는 다 풀어주고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징역을 갖거나 유죄 선고하는 어떤 민주인사나 노동운동가라든지 또는 사회경제 약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맞아요. 오로지 윤석열, 한동운세력이 이제 충성하는 친인, 친박 세력들만 싹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14년 얼마인가 선고받은 사람도 이번에 풀어줘요. 원세훈이가 이명박 채찍근이고. 그렇죠. 사건 조작에 그 이름만 윤석열이 원세훈을 수사해서 인기를 얻은 거 아닙니까? 명성을 얻고. 국정원 댓글로 선거에 불법 개별해서 그때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택구론이다. 국가택구론. 국가정보원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하고 불공정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국민통합을 짓거려요. 거기다 김경수 자기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거기 끼워놓고. 끼워놓고. 그래서 김건희는 무슨 약자들을 행보한다고 그러면서 또 한부모가정 찾아가서 애를 또 안고 사진을 찍어서 또 노출시키고. 그런데 윤석열 꼬리에서 한부모가정 예산을 또 깎았어요. 그렇죠. 이 너무나 모순 쪽이 기만적이고. 아니 그렇게 너무 그런 자기 모순이 그냥 그게 몸에 배이신 분들인가 봐요. 몸에 배였죠. 조용히 내조마하겠다는 지가 작년이 가을에 조용히 내조마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기자회견하고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지가 권력자나 되는 것처럼 더 나대고 돌아다니고 인권침해를 밥 먹듯이 하고 빈곤 포론을 찍어서 문제가 됐으면 유감이나 표명하면 될걸. 끝까지 그걸 지적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서 또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이 처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걸로 알았지만. 모든 게 사기 모든 게 조작입니다. 오중암 정대택 씨나 백운영 대표님이 김건희 씨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다. 숨 쉬는 거 빼고 거짓말이 되고 그분은 숨 쉬는 거 마저도 조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윤석열 경력사기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기자회견할 때 너무나 얌전한 척. 표시어너블하게 나와가지고. 그랬죠. 웃으면서 기자회견이 시작했잖아요. 웃음까지도 조작이죠. 숨 쉬는 거. 거기서도 모든 표정 말뚝 다 조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마이뉴스나 서울에서의 생생한 7시간 녹취를 보면. 아유. 얼마나 얌전한 사람과 차별한 사람이니까. 막 까불까불 내고. 네. 본인이 권력자이고. 본인 말로도 내가 남자야. 윤석열 여자야.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집권하면. 집권하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별짓.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러잖아요. 전혀 얌전한 게 아니라. 막 윤석열 나가 나가 나가. 이것도 하죠. 사진 찍는 그 영상도 있잖아요. 대통령 난 봐봐봐봐봐. 좋아 좋아. 나 좀 사진 찍어줘. 그러니까 그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이 얼마나 사기고 조작이냐. 숨소리까지 조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그 허위 경력 그 이슈가 될 때도. 참 다시 과거를 소환하는 것도 참 짜증나지만. 국민들도 소환해야 하니까. 우리는 짜증나지만 국민들이 날려야죠. 맞아요. 계속 알려야 됩니다. 이걸 상기시켜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니까. 상기시켜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당시 후보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슨 대통령 다 당선된다며 그랬죠 또. 경력 그거. 그거 다 그. 그 당시에 다 하는 것들이고. 그거 별것도 아니고. 시간강사나 개민교수. 제대로 심사하는지 보세요. 서류 보는 서류도 안. 맞아요. 전국 시간강사 개민교수들. 그렇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박사 받아가지고. 교우 시간강사 개민교수 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고발까지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정치를 싫어해서 극도를 싫어서 이혼당할 뻔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즐깁니까? 내가 집권하면 한동훈이 내가 잘 알아. 근데 나한테 바로 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유독 최근에 지지율이 약간 반등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그 대외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아예 대놓고 합니다. 본인이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폭로가 대통령에서 쫓겨난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집권 2년차에 벌어질 현상입니다. 집권 1년차는 사람들이 다 꽁꽁 얼어있고 무섭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지금 본인들이 핸드폰 비범 협조 안 해주고 주가 조작 김건희 아직 기소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고발 사주 연루자들 다 승진하고 증거 조작하고 진솔을 하고 이게 검사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검사들이 있는데 하마이 있겠습니까? 특수부를 제외한 다른 검사들이 다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이 쫓겨난 사람들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권에 떡고물 잡고 입 관리하는 사람들 외에는 분명히 내년에 입을 엽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도 있으시고 또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우리 국내에 끼친 실망도 있어가지고 하물연대분들 안전운 임재 과적, 과로, 과속 줄이는데 졸업운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팝점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이 참에 시원하게 밟아버렸네 해서 중도층 규모하고 윤석열 지지층 일부가 이렇게 마음을 돌아섰다가 아직 1년 차이기도 하니까 그래 한 번 더 마음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한 5% 한 팍 올라간 겁니다. 20%대에서 30% 중반대쯤 된 겁니다. 그거 여러분 내년에 집구 2년 차 되면 다시 우리 국민들은 냉장히 평가하게 됩니다. 날마다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김건희가 나대고 최훈순이 또 무죄가 되고 다행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알게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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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